자, 모두 시험지 받았죠? 시험지 상태 확인하세요. 자, 이제 시험 시작하세요. 1번. 독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? 3번... 결혼식? 4번. 다음 표지판이 의미하는 것은? 4번. 러닝땡 촬영장소? 7번. 다음 질문의 대담으로 올바른 것은? 음... 4번? 다 했어요! 100점! 환경을 위해 봉사하고 독서를 통해 지식을 얻고 소통하며 인성을 키우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제주 미래교육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